아, 안녕하세요. 콜버스랩 대표 박병종입니다. 아까는 제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이 별로 없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크게 제가 그게 나올지 몰랐어요. 만약에 이런 사진이 이렇게 딱 나왔다면 다른 사진을 넣었을 것 같은데 약간 부끄럽습니다. 네, 원래 저는 지금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피곤하고 그러는데 제가 매일 밤마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하니까 다시 힘이 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잘 몰랐고.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그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기 슬라이드에다가 담아봤거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얘기 자체가 기업가 정신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여러분께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렇습니다. 허락받고 시작하지 말라.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라. 상당히 도발적인 어떤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밑바닥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콜버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콜버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몇 분만 알고 계신가요? 설마? 참 실망인데요. 사실 올 초에 콜버스가 많이 언론에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뒤에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콜버스를 만들게 된 이유는 콜버스는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모아서 연결을 해서 그들을 차량 한 대가 경로를 바꿔가면서 다 태우고 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택시만큼 빠르고 편리하지만 또 가격은 택시보다 싸고 무엇보다도 택시 승차 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버나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김지만 대표님이 운영하신 플러스나 이런 서비스하고 또 비슷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걸 맨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는 세 가지 불 때문이었습니다. 산불 정책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세 가지 산불 때문이었어요. 불능, 불안, 불법 야간에 저희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처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자차도 있고 근데 야간에는 거의 이제 택시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근데 그 택시들이 택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불안, 택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시고 여성분들은 특히 불법 승차 거부가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승차 거부는 제가 한이 서려있는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불능 불능은 뭐 야간 버스가 지금 서울에 있긴 하지만 그것이 노선이 8개에 불과하고 배차 시간이 50분에 달해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든 게 콜버스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멋진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유럽형 벤 차량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솔라티라고 그 다음에 벤츠 스프린터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낮 시간에는 대절이나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전단지도 막 뿌리고 있고 하는데 부르면 오는 버스가 있다 해서 콜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콜버스를 부르시면 우버나 뭐 카카오택시처럼 버스가 오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이렇게 다 태우고 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뭐 저기 앞에 두 커플 뒤에는 또 외국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타보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이제 강남에서 뭐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은 늦게 밤늦게 퇴근하시거나 하실 때는 콜버스를 한번 이용해 주세요. 예 콜버스는 뭐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 택시는 그냥 직선 그냥 바로 가지만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뭐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거의 택시보다 뭐 1.5배를 넘어가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한 택시보다 한 1.2배 뭐 1.3배 정도만 돌아가고 대신 요금은 훨씬 더 저렴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콜버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빌리티 스트리밍 서비스의 편리함 뭐 시스템상 승차 거부 원천 차단 택시 요금보다 30% 저렴한 서비스 제공 여럿이 함께 타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에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뭐 옛날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타고 간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서비스들을 모빌리티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일반적으로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보통 음악 아니면 영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스포티파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원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맨 처음 나온 스트리밍 서비스는 상수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서비스를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이거든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전기였습니다. 송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양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이동을 하는 어떤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도 내가 원할 때 수도꼭지 물 틀듯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빌리티 스트리밍 서비스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해결했습니다. 원래 콜버스가 유명해진 건 바로 제가 정부와 싸우면서였어요. 규제 때문에 이거를 택시 조합에서 조선일보 일면에 콜버스는 불법이다라고 광고를 내고 하지만 그거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고 저는 그 규제와 싸워서 결국은 이렇게 훅토부가 콜버스를 합법화 했는데요. 사실 원래 합법이었어요. 원래 합법이었는데 이런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없던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목을 추가를 한 거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전세버스 그전에는 전세버스를 이용했는데 지금 택시 노선 버스 사업자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택시 사업자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지금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인데 원래 처음에는 콜버스는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했냐면 전세버스를 야간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이 공동 구매하면 어떨까 그러면 전세버스 빌려서 내 마음대로 원래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형태가 약간 바뀐 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콜버스는 현재 서울에서 지금 17대 차량을 가지고서 강남부터 시작해서 주변 13개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차량도 늘리고 서비스도 좀 고도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저는 사실 콜버스를 창업하기 전에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아주 주니어 기자였죠. 새내기여서 어디가 항상 막내였어요. 막내 기자였고 그런데 갑자기 한 2년 7개월 만에 회사 잘 다니고 칭찬받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시작한 거죠. 제가 왜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에서 창학가의 길로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이거는 승차 거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죠? 여기는 많이 안 당해보셨나 보네요. 저는 항상 당했거든요. 아주 많이 당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기자 시작을 하면서 국제부에서 있었어요. 국제부는 어제 같은 그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런 날 있으면 퇴근을 못합니다. 밤 늦게까지 남아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송고래의 아침에 신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매일 같이 야근을 했어요. 2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그러면 집에 갈 수단은 제가 차가 없으니까 택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택시를 타려고 가면 분명 빈차라고 돼 있는데 타는 순간 예약으로 바뀌어요. 택시 기사님 이게 예약차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반대편에서 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굳이 반대편에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도 지금 없고 항상 그래서 맨날 저는 싸웠어요. 기사님 그냥 가주시죠. 하면서 그냥 부탁도 드리고 별걸 다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 맞다 이 사진은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게 뭐 짜증내고 있는 짜증이 난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항상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는데 그냥 짜증이 아니라 진짜 개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개짜증이라고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칼을 갈았죠.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마구 써댔습니다. 뭐 승차 거부에 대한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우버가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판정이 나고 서울시가 이거를 규제를 하고 국토부도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왜 우버는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냥 그걸 무조건 규제를 하지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 말고 기득권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 다음에 그런 꽉 막 닫혀있는 그런 규제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공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버를 가장 옹호했고 그때 가장 이거를 비판했던 기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막 쏟아냈죠. 막고 베끼고 벤처 밖으로 뺏는 관 서울시가 이제 우버를 금지시키고 자기네들이 직접 우버 같은 앱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 톱에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앱에 불법 딱지 남발하는 운수법 뭐 우버 택시에 뿔난 서울시 연말 전 사업자 등록 말소 뭐 이런 기사들을 썼어요. 그래서 우버가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좌절되는 걸 보고서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를 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은 것이 아까 그 콜버스였던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스타트업을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감도 많이 받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됐던 것이죠. 여기는 뭐 유명하신 김봉진 대표님도 계시고 저희 호창성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뭐 황희승 대표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취재하고 그분들로부터 감화가 됐고 아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스타트업이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은 이런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요. 뭐 트럼프는 뭐 미국이 지금 200년도 넘게 쓸 석유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원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저는 그 자원으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돼있고 너무 폐쇄적으로 바뀌었고 도전하려는 정신이 아직은 지금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안 하면 난 뭐야 하고서 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해서 홀버스를 창업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에서 창업가의 길로 완전 제가 이거를 기자를 그만두고 이걸 시작하는 날 기자를 그만두는 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글이에요. 뭐 이건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그런 비견할 만한 그런 명문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가가 바꾼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거고 이 밑에는 약간 오글거리지만 훗날 자식이 생긴다면 돈이 아닌 멋진 세상을 꿈꾸며 전진했던 제 젊은 날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 지금 유산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주 타이밍 적절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다시 첫 번째 표지가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금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렇게 용서받지 허락받지 말고 시작하지 말라. 허락받고 시작하지 말라.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락은 도대체 누가 나한테 뭘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헌법상 헌법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규제는 어디에 있냐면 시행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데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자유권이 있어요. 천부인권으로서.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아주 자잘한 좀 이상한 걸로 막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념이 있다면 먼저 도전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장에 나설 때는 무기를 챙겨야겠죠. 먼저 법적인 회색지대를 공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옷보셨겠지만 여기 이 끝에 회색이 있어요. 법적인 회색지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콜버스는 맨 처음에 그냥 그냥 자가용으로 하는 우버와 다르게 저희는 전세버스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찾았고 그걸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법을 이렇게 우회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색지대를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그냥 완전 그냥 누가 봐도 불법인 행위를 하면 그거는 정말 기름통 메고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찬찬히 법을 연구해보면 이렇게 우회해 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회색지대를 공략하라.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언론의 밥 입니다. 저희 콜버스가 많이 이게 여론에서 회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합법화되고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주변에 막 기자분들 몇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네트워킹을 해놓으셔서 나중에 호소를 하세요. 아 이건 정말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아마 그걸 취재를 해서 기자분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언론에 알릴 수 있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이런 걸 가장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실행력 인내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수리의 긍지와 뱀의 영리함 영악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니체에요. 근데 그 문의 책에 보면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찌고저찌고 해서 뭐 그 짜르투스트라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그 독수리가 목도리를 둘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목도리가 아니었어요. 뱀이었어요. 뱀. 뱀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뱀이 독수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근데 짜르투스트라가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저찌고 이게 자기가 저것은 나의 짐승들이다. 태양 아래에서 가장 긍지 있는 짐승과 태양 아래에서 가장 영리한 짐승 나의 짐승들이여 나를 인도해다오. 나의 긍지가 항상 영리함과 더불어 나아가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옥션을 창업하셨던 분이 제가 맨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독수리의 긍지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의지 그 다음에 뭔가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지와 계획 이런 것과 함께 항상 순진하면 안 된다라는 영악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기업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시죠. 언론을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맨 처음에 정부 지원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콜버스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불법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이건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맨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부 지원 받는 콜버스가 불법?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서 전략을 짰던 거죠. 안 그러면 이런 규제를 돌파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독수리의 긍지와 함께 뱀의 영악함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뭐 체계바라가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동시에 동시에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어떤 이상을 품자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과연 기업가 정신이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기업가 정신이 과연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과는 그렇게 기업과 그렇게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갖추면 좋을 만한 어떤 삶의 자세나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입니다. 당신은 딱 한 번 삽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난 한 번 산다. 한 번 살면 멋지게 살고 싶다 라는 게 제 소망이고요. 그럼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냐 거기에 답은 각자가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멋지게 사는 일은 것은 바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세상을 정말 멋지게 바꾸는 것.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멋지게 세상을 바꿔서 내가 죽어도 그 세상이 더 멋지게 바뀌어서 발전하고 그래서 뭔가 내 죽을 때 후회가 없는 것 그런 것이 제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딱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